이 심상정 씨 정언은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정봉주 씨입니다. 정봉주 이 정봉주 씨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인생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정봉주 씨가 그동안 여러분들 문정권 하였으면 많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다시 또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봉주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한 발언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발언입니다. 이걸 심상정과 함께 반드시 이번에 이제 뉴데일리 신문에 1월 8일자에 박용진 강북구 지역구에 정봉주 전해철 지역구인 양문석 민주당 거세지는 자격 논란 이제 뭐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는 그냥 친명계를 대개 포진시켜 가지고 사법부의 판결을 다 무력화시켜서 결국은 대권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결만 여러분들 미룰 수가 있으면 대권을 잡을 수 있죠. 왜?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조작하면 되니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단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 난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정봉주 씨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들었는가 하니까 얼굴에 아주 젊은 기는 이제 좀 많이 가셨어요. 젊은 기는 젊어서 혈기왕성한 그런 기운은 좀 가고 정봉주 씨도 아마 지금 이제 60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 정봉주 씨가 그래서 이제 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1월 8일 날 국회의 소통관에서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그냥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서울 경기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 혜택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박용진 의원에게 여러분 왜 저 그걸 주겠습니까 이재명 씨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새끼를 챙겨야지 남새끼를 왜 챙깁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 숙청당하겠죠. 이 또 멋있네요. 정봉주 씨가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대승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대승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탄핵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걸어나가도록 만드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그다음에 우파진영에서는 선거부정의 눈을 감았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협공을 당할 겁니다. 좌우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에 침묵했던 자 선거부정을 외면했던 자들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책임을 그러니까 그냥 한때인 겁니다. 그냥 한 3개월 남은 겁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정봉주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 전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끝나는 4월 10일 바로 그날일 겁니다. 그날. 그날 정봉주의 특별한 기업 천기를 누스란 이단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다. 2년 6개월 동안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4.15 총선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씨한테 여러분들 언급했던 국회 대정무질의 초선의문인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봉주가 4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4월 12일 날 한 겁니다. 4월 12일 날. 4월 12일 날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보시죠. 4월 15일이니까 14, 13, 12, 11, 11 양일간 실시가 됐을 것 같네요. 10일이나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TV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열린 민주당을 견제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은 영상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여러분이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를 의미하고 시정 잡배 개수머로 지급하고도 앞으로 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걸 보면 이번 사전투표 기간 중에 한 걸 보면 짐승받도 못한 짓을 하더라. 부정승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 사전투표하는 걸 보니까 짐승받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 씨 윤 씨 양 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여기 이 씨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씨 같고 윤 씨는 윤호중 씨 같고 양 씨는 양정철 씨 같고 이 씨 윤 씨 양 씨가 각각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지참한 해석이 나왔지만 정봉주 의원은 다음 날 통화에서 이 씨는 이해찬 대표가 아니고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고 윤 씨는 더불어시민당 김홍구를 실립으로 잘못한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깊숙하게 관여한 분이 윤호중 사무총장일 겁니다. 구리 씨 이렇게 되는지 않습니까? 이번 사전투표 기간 중에 너희들이 한 걸 보면 짐승갛도 못한 짓이다. 짐승갛던 짓이 뭐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투표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한국당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유기독통일당 같은 세 개의 여러분들 정당에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열린민주당을 준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방식을 통해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털어놓은 것이 영상에서 영원히 내가 얼로 있을 줄 알아. 이번에 이제 갑부로 부활하는 거죠. 친명계로. 적당히들 좀 하라고 적당히들. 여기 있는 후보들이 당신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입에서 나온 대로 찌꺼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당신들 실명거론 안잖아. 금도를 넘어서 당신들이 당신들 정치권 오래 못 있어. 나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니까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정봉주가 끝까지 악착까지 4 5년 정도 그냥 과신상담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죠. 친명계로서 아마 다음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언론에 정봉주 씨가 여러분들 거의 행동대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에 심상정 씨가 이렇게 털어놓은 거 몇 개월 앞두고 이미 아주 중요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알고도 20역석을 더 욕심부리라 비례대표제도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올린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 공천하고 야단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다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인풋 입력하는 조작감만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들 결정이 되면 바로 숫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숫자를 만드는 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물로 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항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성공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3,508개를 일괄해서 뭡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 도장을 씁니다. 인쇄 도장을 쓴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선거구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쑤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한 것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법 일명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 이름들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 뻥튀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일 7.49%를 뻥튀기 해 가지고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3만 7,453표를 뭡니까 위조 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중에 한 표를 개수 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함 항목에 넣고 3만 7,450 투표를 뭡니까 전부 다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도 만들기도 아주 좋은 겁니다. 3만 7,450 투표를 모두 다 뭡니까 진교훈이 함께 먼저 기표 조장을 찍어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엄청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진교훈이 표도 몇 표를 만들어야 되고 김태우 표도 몇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 사전투표 사기 수법을 김용빈의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서 여러분들 개발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민들이 그냥 사전투표만 뻥튀기 하고 나면 그걸로 선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위조 투표지 가 가득 든 것을 개표소에 갖고 가면 개암해 가지고 전자투표지 불기 돌려 가지고 그다음에 전면 수개표로 합니까 가짜를 다 세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들어간 거죠. 이거를 대통령께서 또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고 어떻게 대통령이 가볍게 여기시는지 대통령이 그냥 은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위가 국민의 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이나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생을 할 거나 이런 건 그 양반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 재임 무난하게 마치면 분명히 본인이 재임을 어떻게 무난하게 마치겠습니까 그 양반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약조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약조를 지킵니까 심상적인 뭡니까 그냥 팽당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금수완박법 통과 이름 협조해 주고 공수처법 이름 통과시켰는데 협조해 주면 당연히 몇 자리 줄 줄 알았으면 완전히 그냥 뭡니까 배반해 버리지 않습니까 Muchas gracias